쟤 땜에 두 개에 다 붙었다며? 삼각던 데임? 대박 이게 뭔 일이야 진짜? 지경, 너 이소호와 한소중 둘한테 다 고백받았다며? 둘 중 누구 선택할 거야? 응, 누구! 선택은 무슨? 누구? 누구? 과연 수호신이냐 갓소준이냐 둘 중에 누굴 뽑을 것인가? 누구? 야, 엠카사 에이티나 뽑아 그런 거 아니야 두 개의 타비나를 좋아할 리가 있겠어 그 둘이 사이 안 좋다며 그것 때문에 싸운 거겠지? 자, 자! 주경이가 아니라면 아닌 거니까 다들 각자 반으로 야, 자리로 가 야, 너네도 가 우리 주경이가 예뻐서 고생이다 그 자리에 너 말고 그냥 흔녀 하나 앉아있어서 봐 이런 소문 났겠니? 아휴, 피곤해 무슨 일이야 진짜 내놔라 뭐, 뭘? 다 봤거든? 넌 뭐냐? 넌 뭐 하는 건데? 스탑! 너네 내 앞에서도 싸우려고 그러지? 아휴, 제발 그러지 마 어? 자, 발급기 여기 있다 자, 돌려줄게 자, 이제 떨어져 너 이쪽 넌 저쪽? 자, 가자 나 이쪽 자, 가자 고마워 고마우냐 사진 치워라 임주경! 안 만나게 하려고 이 난리를 쳤는데 근데 전생에 부부였니? 또 있어, 너냐? 네가 왜 얘를 태우고 와? 그럼 넌 이 옆에 기다리고 있냐? 자, 얘들아 이제 그만 각자 집으로 가는게 어떻겠니, 어? 늦었는데 저 너 절로 가고 너 절로 가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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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요 쌍꽃돌이 뭐지? 나 죽은 거니? 여기 천국이네. 언니. 언니. 가자. 누나가 데뷔 시켜줄게. 언니. 아, 미치겠네. 나 좀 이뤄나봐. 어? 처음에 죽인다? 야, 일단 집으로 가자. 내가 왜? 내가 왜? 진짜, 이 미영 진짜 일어나기만 해봐. 차 받아? 뭐? 너가 바이크 타지 말라며. 나 오늘부터 네 말만 들으려고. 뭐야, 뭐야? 고백이야, 뭐야? 한서준, 인중이 형 좋아하는 거이? 왜 그래? 야, 한서준. 가지 마. 잠깐. 가지 말라고. 왜? 할 말이 있어서. 할 말? 무슨 날마? 그게. 그게? 호주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도양 쌍급자 현상과 엘리뉴 현상. 그 둘의 상황 관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뭐, 뭔나뇨? 도로 가져가. 이걸 왜 나한테 주는데? 내가 바이크를 안 타려면 네가 갖고 있어야지. 왜? 난 네 말만 들을 거니까. 너 설마 복수하는 거야 지금? 내가 바이크 타는 사진 찍어서 협박했다고? 에이, 설마 복수라니. 뭐, 나 추웠다. 마셔. 난 딸기 좋아하거든? 인쭈. 쟤 뭐야? 갑자기 왜 저래? 바이크 킹 뭐고. 인쭈. 임진영. 꼬리 겁나 기네. 김꼬리 원수님. 놀리지 마라. 그래, 그래. 네 말 들었지. 요dy야. 어어어어어어. 쟤 와. 야. 날 왜 잡아? 어? 너 때문에 자빠졌잖아. 구해줘줘, 승려. 구해주지 말라고. 그리고 제발 내 말 좀 두고 발끝이나 가져, 알았어? 하루라도 조용히 학교 좀 다니고 싶대, 진짜. 괜찮아? 어. 무슨 생각하긴 해? 찾았어, 찾았어. 야, 쟤 반에서 저런 거야. 야, 끼놔 가자. 이쁜 척하긴 해. 타장이 10원짜리 팬티를 입고. 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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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햠! 엘리! 잊! 고맙습니다. 갱싱하 59cm 아무런 영향은 50c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